이번 도전자 장애인을 위한 사진관 대표 나중민 씨 사연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은 한 달이 넘도록 달라지지 않았죠. 실망감과 함께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을 멋지게 걸어가려던 제 발 앞에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돌덩이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방법을 궁리하던 저는 장애인을 촬영하기 위해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금은 성공했습니다.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신청을 해줘서 모처럼 사진관이 활기를 돋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장의 사진을 건지려면 100컷 넘게 찍기가 일쑤였어요. 힘은 들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하던 어느 날 한 장애인 가족이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과 올해의 85인 노모였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입구에서부터 퍼져오는 밝은 기운이 침침한 사진관 내부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비장애인들도 찍기 힘든 환한 웃음을 연신내 보이는 두 분을 보면서 까닭없는 호기심이 치도났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길래 저렇게 멋진 웃음을 갖고 있을까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핑계로 두 분의 취재에 들어갔죠. 60대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체장애 2급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모의 노력연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중증인 장애아동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게 바로 저 밝은 미소의 비결이구나. 짧은 기간이나마 장애인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행복함의 정체가 안개 거치듯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 돕는 일을 가리켜 봉사라고 말합니다. 거기엔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 봉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게 봉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백만불짜리 웃음을 가진 그분들 덕에 촬영은 최단시간 기록을 경신하며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찍은 생애 첫 사진을 보고 할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저는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예정에 없던 장수 사진까지 찍어드렸죠. 이 사진관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저런 미소를 지울 수 있겠죠? 그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